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지자체와 관공서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 3조 8,733억 5천만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예산은 친환경 학교 급식을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복 지원에 98억여 원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을 진행하기 위해 53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에듀버스와 에듀택시 확대 운영을 위해 220억 원이 확보됐습니다.